시범 사기 15만원 올라가니까 리더빵 이기면 난 또 졸업해보면 일하고 있는데 방탄소년단에 이동 사야될까 DTS 아 나도 좀 올라가면 안되냐 얘들아 제발 야 가슴이 이제 이제 너 이제 너 지금 원래 팔레벨 아니야? 어 뭐야? 팔가 안왔어 못 올린거인? 키가 없어 아 키 키 키가 리스트 왜 이거 봐 이거 아까 전에 그 영상이 딱 봤는데 그런 거 뭐야 그냥 키가 리스트 오 와 엘리멘탈 하이 래스 레이스 레이스 아 아 예스더라고 2템부터 판매할까 엘리멘탈 아트 이급 워크부터 판매할까 지금 이태맨 좋지 엘리멘탈 아트 개 필요하잖아 엘리멘탈 아트 개 필요하잖아 야, 저거 뭐야? 누구한테 공격하는 거야? 아니, 지가 무수히 많은 욕설을 폭박합니다, 그거든? 어. 그러니까 얘들이 중속까지 이만이 난들아 하면서 욕하는 거야, 이거. 가로사한테 욕하는 거야? 어, 거. 지가 무수히 많은 욕설을 폭박합니다, 이 사람. 아니, 난 저번에께라면 따르실 만한 거지. 아, 저번에, 아, 이만한 엄마. 수진이랑 쭈아웃. 엄마가 버스 타지 말고 운명 생활하게 가야지. 그냥 힙하고 많이 맞춰내야 되었다고. 수진? 어? 고생. 아, 안 나왔어. 고생이 수진이다. 응. 근데, 그, 영수진 목소리 들으려고 하는 새끼를, 근데, 가로사랑, 가로사 버스 타고, 하지 말라있던데, 커피 거라면서? 어허허허. 그래가지고 저 새끼한테 욕하라고 했잖아. 나도 몰랐어. 커피? 완전 인쾌하잖아, 그래. 오, 어허허허. 오, 슛. 오, 슛. 아허허헉. 바람 가슈라야 철아나 벽살까지 나가게 됐어 억고래 가게게! 야 니 게임 뭐가.. 니가 신당부가 동생인가? 와 망했다 망했으면? 니가 알지? нужно.. każ 사이다 ohordos 웜 그맨임 왜 그래 경선아 아 마음이되 함